자 18번입니다. 그닥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짧게 짧게 연습이 되셔야 되고 항상 생각이 명료하게 가고자 하는 깃발의 목표를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문제 볼게요. 그리마치 수평면 등성운동, 탄성충돌, 동구방위 쳐놓고요. 최고점에 동시에 도달, 가장 중요한 설정 나왔죠. 경과시의 최고점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 바로 갑시다. 수평면 얼어붙어 최고점과 높이는 h라겠다. 자 이것도 절대 평가문항은요. 쓸데없는 설정을 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주었던 것은 이걸 써먹으라는 것이고 이거 숫자입니까? 문자입니까? 숫자죠. 앞으로 뭘 답하더라도 이걸 포함해서 답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포함해서 답하라는 얘기는 여기와 관련된 물리적 관계를 이용하여라. 그게 중간깃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물어보는 것이 최고점에서 이 va는 얼마니?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뇌를 작동합니다. 우선 오래 생각하면 안 되죠. 물론 탄성충돌이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과 함께 운동에너지도 보존되겠죠. 물어보는 물리량은 a의 속력인데요. 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깃발의 목표를 세워야 되죠. 무엇을 향해서 갈까요? 물론 이걸 묻는 거지만 이걸 감싸고 있는 뭘까? 바로 운동에너지 보존 안에 분명 얘가 들어있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찾되 주어진 이러한 수치로 답을 하여라 이런 얘기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선 이 상황을 먼저 봐야 돼. xy xy 운동량 보존도 가는 거죠. 아니 보니까 지금 이 a의 이걸 x축으로 봅시다. x축 이걸 y축 이렇게 볼 거야. x방향의 운동량 없었어요. 직각이라고 되어있죠. b는 여기에 멈춰있었습니다. b도 없었습니다. 즉 x방향의 운동량의 벡터 보존하시면서 그 합은 충돌 전이나 충돌 후가 제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안에 보니까 같은 시간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바로 이 x방향의 x축의 이 속도 이것이 딱 보이잖아. 몇 대 몇이라는 거예요. 2대 1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이거니까 그래 이거 va 이거 va va 이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이 상황에서. 이건 몇 va라는 거야. 2va라는 것이죠. 이러면서 동시에 뭐가 나올까. x방향의 운동합은 제로라는 그 의미는 질량의 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b의 질량이 m이라면 a의 질량은 몇 m이라는 뜻이에요. 2m이라는 얘기죠. 아니 그러면서 분명 이 y의 속도 나타나는데 이 y 속도는 y축의 속도는 바로 뭐랑 관련되겠니. 아니 경로에 상관없이 보존력이라는 것이 경로에 상관없는 역학에 있는지 보존을 관련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중력, 탄성력, 만율력, 전기력 이것이 보존력 속하는 거죠. 바로 그래 역학 보존 생각하시면서 그래 여기 정지했다가 연유 높이 경로 같았던 거네. 연유 높이 그래 얼마라는 거야. root 2gh입니다. 이걸 얘기하겠죠. 그림이 만약에 크다면 여기다 직접 기억하고 가야 되고 만약에 그림이 작았다면 아니 잘 그려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 a가 있었는데 자 이 a는 2m짜리에요. 자 어떤 속력일까? 이제 나오게 되겠죠. 운당 보존에 의해서. 이때 이제 이 y 방향의 속도가 있고 x 방향의 속도가 있는데 va고요. 이건 이제 소문자 v로 씁시다. va고요. 이건 e va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값은 바로 뭐야 각자가. root 2gh 이것도 뭐가 되는 거다? root 2gh 이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쪽이 바로 b에 해당하는 b에 해당하는 m을 얘기를 하고요. 이게 b에 해당하는 m을 얘기할 거고. 그 다음 이거는 a에 해당하는 얼마가 됩니까? 2m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a에 관한. 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로 x 방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0당 그 진란비가 나왔고. y 방 운동한 보존에 의해서. 아니 충돌 후에 m 루트 2gh 2m 루트 2gh 충돌 후에 y의 운동합은 3m 루트 2gh. 여기 2m에 돼 있잖아. 이 정도는 뭐 바로 나와야 되죠. 바로. 아 이 충돌 전에 a의 속력은 2분의 3 루트 2gh다.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깃발의 목표가 이거였죠. 어 그래. 운동에너지 보존 속에 이제 얘가 들어가 있구나. 충돌 전에 운동에너지. 이걸 충돌의 운동에너지. 이거 얘기하면 되는데. 이때도 그래서 우리 연습이 필요한 거고 경험의 센스가 필요한 겁니다. 어차피 1분의 2m 이렇게 나가니까. 야 2분의 1은 반복되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은 빼버리고 하자. 자 2분의 1은 빼버리고 하자. 물론 뭐 m도 그냥 m도 1로 가고 2m도 2로 가도 되는데. 또 지나치게 했다가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2분의 1은 빼놓고 쓰는 방향으로 가자. 자 먼저 충돌 전에는요. 2m.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곱이니까. 4분의 9에 곱하기 2gh. 자 이 크기는. 자 충돌 후에 보니까요. a부터 써볼까요. 2분의 1 빼놓고 2m. 그리고 이거의 제곱이란 것은 x제곱, y제곱 이거 얘기하니까. va제곱 보태기 2gh. 이게 이제 a에 관한 얘기고. 자 b에 관한 얘기는 보태기 하면서 m에다가. 자 역시 4va제곱 보태기 2gh 이러면 되겠네. m, m, m. 이건 소용없는 사이 됐고요. 여기 e, e. 얄끔하게 쓰여야 됩니다. 그래야 눈에 보여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니까. 2va제곱, 4va제곱. 그 다음 여기 2, 2, 4, 2, 6, 아 이거 9. 아 그러니까 3gh는 하고 나오네요. 자 그리고 2va제곱, 4v, 6va제곱. 아니 그럼 va제곱은 2분의 gh 루트 씌우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죠. 자 비교 상당히 좀 깔끔한 문제였는데. 믿지 마세요. 알았죠? 우리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 킬포인트 강좌라든가 또 버전업 엔제 기출. 거기서도 정말 이 평면산 충돌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산수의 향유는 많이 누려봤을 것이야. 반드시 기출. 물투는 기출이 옳습니다. 꼭 준비하세요. 버전업 엔제 기출을 이용하면 됩니다. 최근에 기출까지 모두. 진짜 몇 년 동안에 오래된 아주 오래된 10년 이상 된 문제도 끝으로 다 준비를 했으니까요. 두 번째 문제도 끝으로 다 준비를 했는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